가 같은 경우에는 쌍기어, 외래어 전용이어서 길로그라모 이런 것을 발음을 할 때 사용하게 된다.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는 대로 스페인어는 굉장히 된소리가 발달했죠. 그래서 쌍시오, 쌍기어, 쌍비음 이런 것이 발달해 있어서 한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요. 그래서 발음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벳 발음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연습을 해주신다면 너 발음 정말 좋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엘레를 보시면 그냥 영어의 리을 소리 얘는 루나, 다리라는 뜻이 되고요. 엠의 미음 소리, 마드레라고 어머니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엔에는 니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받침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응이 되기도 한다. 얘를 보시면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? 나, 두랄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이에요. 그래서 이게 자연해라는 뜻인데 여기 엔에가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잉글레스라기보다는 잉글레스, 약간 이응 받침 소리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사실 니은이나 이응이나 큰 차이로 막 이렇게 구분되어서 발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니은 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. 중점을 두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죠. 엔에 위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니은 소리이긴 니은 소리인데 이 니은 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물결 파두치듯이 부드럽게 표현을 해줘. 즉, 야니, 뉴뉴 소리로 해줘.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. 그러면 에스파나 라는 단어로 소리를 나게 되는데 이 물결 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스파냐 라고 해주셔야지 이 스페인이라는 정확한 단어로 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오는 마찬가지로 오 소리를 가지게 돼서 자, 얘를 발음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? 해보실까요? 네, 근데 여기서 또 오리지나 이렇게 발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우리 쥐, 이 얘 같은 경우에는 해의 명칭이었죠. 그래서 히읗소리 가져가서 거친 히읗소리, 호따. 그래서 예로 보시면은 얘도 거친 히읗소리고 아까 그 해도 쥐도 거친 히읗소리였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쥐의 모음, 이나, 에가 올 때만 그런 거고 얘는 무조건 히읗소리, 거친 히읗소리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날이 아니라 오리히나 라고 해주셔야지 정확한 발음이 되는 거고요. 자, 쌍비읍소리래서 얘는 빠드레 하게 되면 아버지 마드레랑 비슷하죠. 그 다음에 쌍비읍소리 꾸가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 문장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자, 떼끼로 하게 되면 사랑해 라는 뜻이... 자, 대로 interacts with 사랑해 대로 주작에 faz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또는